영암 서킷에 갑니다.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. 영암 서킷에 가는 이유는 아 졸려. 그래서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 가는 이유는 브랜뉴 레이싱 팀 촬영하러 갑니다. 태양으로 평화하고 싶었어. 자기. 왔어. 너 누구지? 안녕 우리 꼬마 마신. 앞에 봐. 앞에 봐. 카메라 보지마 앞에 봐. 마지막이 꿀찌갑. 기분 잘 깠지. 꿀찌사기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둘이 반반씩 사 그냥. 가위바위보. 그만해. 어디 앞에 가. 들어가. 들어가. 기분이 어떠신가? 뭐 어쩔 수 없네. 아쉽다 근데. 아 이길 수 있었는데. 바로. 야 이거 타서 하냐? 타신다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잘 먹겠습니다. 나 좀 기다릴게. 빠지 빠져가지고. 야 만들어. 기다릴게. 완전히 빨라진다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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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위바위보. 또 야. 새우 roy상. 다 같이 일회. 다시 한번나 mundo 볼게요. 뿌야. 뭐야. 야 라이끄다 벌써. 야 우리. 차가 울라. 가자. 아휴. 다 오르 demandé. 가서 찢pie. 여긴 여름 다ка야. 여기 무섭다 우리 꼬마 도련님 우리 꼬마 도련님 형도 어떻게 해? 엠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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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봐줘 재밌었어? 우리 꼬마 도련님 재밌었어 자 가자 뭐야? 어떻게 해? 1 4 2 3 쓴다고 1 4 2 3이야? 가위 파위 포 가위 파위 포 에이 1 4 2 3이지 가위 파위 포 야 오케이 나 4 1이 4잖아 너가 4 5 3이고 나 4야 나 4야 너 침대야? 아 나 침대야 에스코 침대? 넌 바닥 갈 거 어떡해 나랑 중수로 침대를 보내겠지 이수야 이수야 아니 침대 이수야 나 바닥 야 술 없냐? 야 술 좀 야 술 좀 술 좀 술 좀 술 좀 술 좀 처음 보자 안녕하소 지금 선수들이 규칙을 듣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오늘 여러 차들과 그리고 그걸 촬영하고 있는 종수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못생긴 아줌마 그게 바로 저에요 그리고 어머니 머리끼 보쇼 보쇼 고맙다고 와 근데 진짜 크다 오 여기 수많은 타이어들 수 와 출발했어 출발했어 왔다 갔다 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다 아저씨 어떻게 보셨어요? 저 인터뷰 왔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다들 웅장하네요 엄청난 열기 귀에 피 나시는 것 같은데 오오오 폐차비 지친 춘식디 안 지친 태윤디 전번째 환영 끝 팔 아픈 종수디 직장 봐봐 한쪽엔 안하고 백지디 백하는 거 아닌가 백이백 좀 쳤다 하면 되겠네 차에서 좀 쉬울거라 여기로 좀 쉬자 차에서 좀 쉬자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영업이 끝나고, 영업 촬영 마치고 집에 갑니다. 집에 가야지. 오케이! 렛츠까! 몇 시간 나오냐? 이제 지금. 4시간 18분 나오네, 18분. 4시간 18분? 죽을 것 같아. 한 8시? 아니구나, 9시. 한 10시 멀쩡하겠네. 마스크는 쓴 데는 안 타고 위만 탔어. 마스크를 잘 썼다. 이런 증거. 증거지, 증거. 마스크 잘 썼습니다. 팔 탔어. 이만 끝나러 가보겠습니다. 잘 썼어. ij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